안녕하세요. 슬로우파마시 대표 이구름입니다. 슬로우파마시는 일상의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100% 자연식물을 처방해주는 상수동에 위치한 플랜트 스튜디오예요. 저희 공간에서 만나실 수 있는 것들은 온전히 자연 그대로, 자연 100%의 식물들인데요.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고 식물을 키우시는 것들이 정말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백 마스크라고 하셨을 때 자연 100%만 만들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성분을 보았는데 정말 병풀 추출물 100%라고 적혀있더라고요. 아 진짜구나. 이 마스크는 정말 자연 100%로 만들어졌구나. 라고 생각이 들면서 반가웠어요. 다른 성분 없이 100% 자연으로만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아니까 남다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. 이건 저희 슬로우파마시 명암인데요. 약 봉지에 100% 자연을 담은 처방이에요. 사실 두이트리 마스크도 자연 추출물 하나만 담은 자연의 처방이라고 생각해요. 많은 분들이 두이트리 백 마스크로 자연 추출물 100%가 주는 효능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어요. 두이트리 두아의 휘Л위 차는 인ksen 하나의 휴대ieli